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위한 브이영화의 김지영이고요. 9월 모의고사 총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게 얘들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다라는 건 너네의 심적인 고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 봤었던 교육청과 평가원 중에서는 어려웠잖아. 그건 뭐 맞잖아. 점수 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 있을 거고 다행인 건 이걸 통해서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영어니까 잘 안 했던 건지에 다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사실은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설 강의를 좀 찍다가 중간에 멈추고 너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항상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먼저 풀어보고 수업해본 다음에 그때의 느낌을 내가 여기저기다 적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문제 번호는 잘 적어놔. 이건 맞췄던 틀렸던 해석왕이 들어줘. 어떤 선생님이건 좋아. 맞췄던 틀렸던 너한테 필요한 능력을 알려줄 거야. 알겠지? 여기가 여러분들의 메인 파트잖아. 어떻게 보면. 됐죠? 자.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게. 얘들아. 첫 번째 난 너네들한테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필터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번 시험에 총평이라고 해봐야 어쨌든 시험은 쉽진 않았다 이거지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문장 해석. 소위 얘기해서 구문적 접근인 거죠. 그 다음에 단어 어휘의 수준. 이거. 이거 난이도가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야. 네가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어떤 구문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잘 될 거야. 개소리야. 구문 수업을 들으니까 갑자기 안 되던 문장 해석이 다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만 제 수업도 좀 듣기는 해줘.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영어적인 능력은 웬만한 원어민 정도 수준까지는 된다고 보는데 완벽하게는 되진 않죠. 저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사람이고 영어로 글 쓸 줄도 아는 사람이고 대화 당연하고 토익 토플 다 가르쳐봤고 탭스 다 해봤던 사람이고 성인 회화까지 가르쳐봤던 사람이고 수능 영어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직도 난 이 구월평가와 모의고사의 모든 문장이 해석되지 않아. 난 십수년, 이십수년을 공부했는데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필터링 하라는 건 네가 돼야 돼야 할 것과 이 돼자가 맞니 얘들아? 돼지 할 때 돼가 아닌가? 돼야 한다. 이게 맞는 거 맞죠? 아닌가? 우리 피드님도 왜 이렇게 자신감 없나? 아닌가? 이거 아닌가? 돼야 한다. 이건가? 아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호선생님 도와주세요. 말 바꾸면 되지. 꼭 네가 해야 할 것과 못해도 되는 것 되는 것은 이거 맞는 것 같다. 되는 것 못해도 되는 것 이거 다 필터링 하시라는 소리야. 아니 남은 기간 동안에 봐봐. 네가 이것도 연초에 제가 많은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바로 올린다. 내가 미안. 하루에 15시간씩을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한다고 쳐도 수능장 들어가면 모르는 문장과 이해 안 되는 내용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왜냐하면 너네들은 지금 시간적 제약 70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막 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할 것과 못해도 되는 것을 다 필터링 하라고. 뭘 통해서 하면 될까? 첫 번째로는 이거 하려면 깨끗한 시험지로 해석과 구문 또는 단어에 이거 해당하는 놈들의 애매한 것과 모르는 것 다 표시해야지. 그리고 뭐 하면 돼? 해설 강의 들으세요. 해설 강의가 정말 좋은 수단이야. 얘들아. 아 저렇게 푸는구나 가 아니고 어디는 돼야 되는 건지 어디는 저분처럼 해야 되는 거고 어디는 좀 못해도 되는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돼야 될 것만 머리끄덩이 잡고서 끌고 가자니까 얘들아. 그거 해야 돼. 구울평가 모의고사는. 그거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풀을 위해서 위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난 이제 이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위 여러분들 자주 써서 써는 말 중에 지문을 뚫어내는 거. 뚫기 있지. 이거를 위해서 네가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부분은 저도 해설 강의를 했지만 얘는 지문을 그냥 단순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문 속에 소재의 관계를 잡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저의 캐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강좌 얘기하면서 갈게요. 그냥 너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얘들아 해석이 최소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의 해석은 된다면 올해까지 봤었던 문장 해석의 난이도로 봤을 때도 나의 점수가 대략 70 후반대나 80초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다면 나는 너네들이 해석 진짜 이해와 해석이 잘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좀 아니라고 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능력이 바로 문푸를 위한 능력이야. 소위 얘기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메인 강좌 제가 항상 뭐 겸손은 떨을러야 되지만 이 강좌는 겸손을 떨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올인원 강좌. 네가 지금 그릴기가 안 되는 거 얘들아. 필요한 능력은 그릴기 능력. 이번에 감독회로 잘 안 통해서 막 이렇게 뒤통수 맞으신 분들 되게 많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70 후반대나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릴기 능력이 안 돼서 그래. 그리고 문제풀이의 능력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약간 좀 강좌의 도움을 받아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만 생각을 해석 연습과 해석 수업을 더 들어야 되나. 이건 모르겠어요. 진짜 막 점수가 너무 아래인 분들 70 중반 이하나 60대 이런 분들이야. 해석 공부를 하셔야지. 근데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구문 수업을 들으면 해석이 된다?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석 연습을 해야지. 구문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수업에 의지하려고 하면 지금 남은 한 2, 3개월 동안에 그거 다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디만딩이 뭐니? 디만딩 요구하는 거야. 디만딩을 들었을 때 마이너스의 힘든, 어려운 이게 나와야 너 21번 문제가 잘 풀려. 진짜 얘들아 내가 내 해설 강의에서도 이미 저희가 다 얘기를 해놨지만 단어의 확장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내셔야 돼. 다시 한 번 배큐이 뭐니? 배큐 진공 아니야. 마이너스의 고립상태 이런 게 나와야 돼. 스트러글 이게 뭐야? 스트러글 스트러글이 뭐지? 뭐 애쓰다? 싸우다? 고군분투하다? 아니 마이너스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잘 안 될 때 고생하고 힘들어서 애써서 잘 안 될 때 쓰는 말이야. 스트러글 이번에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자 그런 단어의 확장들 너가 단어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기본 단어를 넘어선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건 기본 단어를 넘어서 하는 거 크레딧이 뭐니? 크레딧 신용 그러면 이 문제에서 힘들지. 구월평가원에 크레딧이 다른 의미로 나왔거든. 즉 단어 확장은 굳이 얘기하면 제 강좌의 단어 같은 강좌에서 네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확장을 좀 일으켜야지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게 나왔어. 자 정리 세 가지 얘기했어. 많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되는 거 못 해도 되는 거 특히 문장 해석 수준은 나는 어느 정도 복잡한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걸까? 아니면 너무 복잡한 건 못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필터링을 해. 무슨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어 일단 네가 표시하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필터링 하세요. 꼭 하세요. 이건 다만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기면 필요한 능력 즉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해석 능력은 기본이요. 근데 그건 너무 과도한 건 못해도 되지만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해석보다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나 등등의 아주 중요한 글 읽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런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얘들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올인원 강좌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막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문제풀이 강좌라 생각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거든.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어는 이건 진짜 여러분들 네가 아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야. 그래서 해설 강의 통해서 내가 아는 단어가 진짜 너무 좁지 않나 라는 걸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 마무리 지금도 마무리라 했는데 또 마무리가 나오네. 미안. 이 모든 걸 지난 세월에 책임을 지게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 교육청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도 꽤 되지. 엔수분들 양심에 지금 가책이 느껴져야 돼. 이 좋은 문제를 왜 하네. 평가원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다 정리 다 했니 얘들아. 이건 적어도 저만 해도 모든 문제의 전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 강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많이 도움받을 거야. 지금 시기는 새로운 강좌를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하시면 좋은데 1차적으로는 지난 세월에서 했었던 것들을 강좌를 통해서 끌고 오고 필터링해서 가져올 것 가져가고 버릴 것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 그래야 점수 올라. 점수 올리는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 제발 이거 좀 잘 기억하셔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해보시면서 한 결과를 제 Q&A 게시판에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 좀 봐드릴게요. 제가. 해보세요. 해보세요. 고생 많이 하셨고 웬만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해설 강의 통해서 여러분들이 갭을 찾기 바라며 그 갭이 무조건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6월 평가원에 너가 한 거랑 수업에서의 갭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걸로 점수 올리도록 하세요. V영화 김지영이었습니다.